에잇! 에잇! 태형이 죽이고! 오 근데 기울여! 1핑이랑... 1핑, 4핑 하나씩 일단 어 잠시만 야 왼쪽 문다 이거 야 너 우선 내려가야겠다 어 나 기절이다 야 오른쪽에서 쩔줄게 시략 쪼개서 1박스 줬다 4번은 근처 팩 가져야 되나 거기 바위 하나 기절 바위 둘 기절 1번쪽 하나 위치 체크 안 돼 우리 쪽은 안정화 됐다 킬 하나 들어왔다 호산 어디 갔냐 호산이 다 나간 것 같긴 해 아 괜찮아 이거 나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킬 2개 들어왔다 아니 괜찮을 듯 갈게 없어 같이 할래 오케이 오케이 딱 나무 뒤에 짧다 훨씬 짧다 잡았어 4번도 나와야 되고 맛있게 먹으러 왔는데 차 타면 살 것 같아 4번 집 기절 다 핑 쪽 제줄게 핑 집 하나 더 있다 우와 에잇 투입도 맞춰놨어 쟤 기절이야 4번 쿠페 탔다 탔다고 내려온다 알겠 쿠페 기절 우리 건너갈까 보자 이거 건너갈까 보자 재현아 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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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다고 가자 아 저기 막으면 안 돼 이거 가열이 하나 까두고 2번 빙 왜 안 죽어 바깥 기절이야 연막길 치면 넘어갈 만할 것 같은데 한 팀 끝 연막길 치면 넘어갈 만할 것 같은데 연막길 하는 김에 연막길 하는 김에 연막길 까놨어 정면 집 안해 뒤로 빠질거지 살짝 뒤로 빠진게 3층집 아 시체에 뭐 추측이 없냐 3층집 2층 기절 난 2층 크루탄 하나 있어 3번집 하나 있고 누군지 하나 있어 나 바로 저기 넣을게 나 아까 그 자리에 정면 정면 나이스 장 건너가 한번 놔봐 아 4번집에 두기다 붙는다 붙다네 기절 하나 왼쪽는 알겠 왼쪽 붙은거 두기 있다 개기절 개기절 하나 더 터치중이야 야 괜찮아 나 오른쪽 잡았어 잡았어 피고 공 남아 1,2,2,7 기절했다 3핑 3핑 이제 기절이야 바위 아 지금 3핑 다른 3핑 알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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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절이야 4번 이거 오른쪽 라인에 남아있어 지금 4번쪽 3핑에서 쏟아나다 앞에 창고 있는거지 어 거기서 났다 왼쪽 연막 뭐임? 왼쪽 연막 기절이야 저 바위쪽 이거 3번만 한거야 도로 도로 아 오케이 오케이 썰썰썰 넌 바위 있는거 확인 오른쪽 레촌나 탔다 레촌나 기절 끝났네 트럭까지 어디? 오른쪽 확인 정면 나갔다 우측으로 뛰어야 지현아 가만히 있어봐 안에 있어 얘 못간다 가운데까지 갔다 나이스 와 이거는 오로켓 젤인데 가 이건 이겼다고 할 수 없어 그래? 너무